아버님, 잘 계셨어요. 저번 날에 어머님 모시고 몇몇 모였습니다. 저희도 정전을 생각하셔서 저희들한테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들도 아버님 생각하면서 간에 화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황토집을 짓는다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황토를 모르고 다니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좋은 황토는 다 동이 났다 이거야. 그래서 여기서 공화마을에 황토를 한다는 거라고. 키운 거니까 고맙다고 그때 기억에는 빵이나 사 먹으라고 며칠 정도는 좋겠지만 아, 나 실망스럽게. 섭섭해. 그럴 때 못 가게 하면 막 울어. 못 가게 할 수가 없더라고. 진짜 울어. 짖는 게 아니라 막. 그런데 그 주인도 1년 지나 찾아다녀요. 도나에다가 하얀 게 어디 있다는 선물 듣고서 앙웅동에 와서 교목교목 찾아다니다가 애들이 아, 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온 거야. 그러니까 이면석이 있다가 짱! 하더니 바락! 튀어나와요. 그래서 주인이 갔으니까 막 튀어내요. 그래서 제가 뭐 뭐를 먹고 네, 6잔을 마셨대요. 지나가. 한 주 먹었구나. 전화와가지고 엄마 나 아침에 먹었구나. 자, 오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도 3분위죠? 오래오래, 오래오래 안 드세요. 자, 오래오래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앙웅니당 한 짠. 이건 무슨 소리죠? 아, 산사찜. 자, 정답. 좀 잘하이소. 저 지금, 뭐지. 좀 잘하이소. 좀 잘하이소.